아아 바퀴가 걸렸어 어어 아아 나 하기 싫어 진짜 야 아아 바퀴가 걸렸다구요 야 잠깐만 야 봐봐 한번 봐봐 진짜 개 억울해 아니 바퀴가 걸렸어 바퀴가 너무 넓어 이게 야 어? 아니 봐봐 아니 봐봐 봐봐 진짜 개 억울해 어 라인 개 잘 탔거든 마지막에 봐봐 여기 봐봐 이게 나야 여기서 아웃으로 빠져서 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인으로 들어가는데 인으로 들어가는데 봐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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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내가 얘야 인으로 들어간다 개 잘 탔지 인으로 딱 들어가는데 바퀴가 여기 뒷바퀴에 꼈어 여기야 여기 오 얘가 내 바퀴 걸고 이쪽으로 같이 나가잖아 오 오 와 진짜 오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핑계 대지 않을게 딱 한번만 더 할게 연습한게 너무 아까워 리스타트 한번 인정? 어 흐흐흐흐흐흐흐 아아 가자 리아님 중계방에서 5개 고마워요 항상 고맙습니다 리아님 이번에 이제 실수 안한다 6등으로 시작한 만큼 6등 이하로는 쳐지지 않는다 이게 바퀴가 넓은걸 좀 고려해야돼 차를 제희도 하명 내보냈어 오케이 나 몇등이야 3등이야 두명 대쳤습니다 현재 세명 대쳤나 5등 대치고 4등 대치고 2명 대쳤죠? 좋아요 아 RPM 제대로 유지했어요 이번에 RPM 제대로 유지했어요 슬립 스트림 꺼져 꺼져 슬립 꺼지라고 꺼지라고 아 꺼져요 ㅁㅁㅁㅁlo 야 이제 욕심 안부를게 아 욕심 안부를게 아 욕심 안부려 어 아 진짜 이제 이제 아니 무조건 빨리 이거 제 현실이야 이거는 어 무조건 빨리 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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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아 이 와중에 뒤에서 미네 아 잠깐만 이게 진짜 한 번 나가게 되면 끝나 아니 저 사이를 통과하는데 자꾸 바퀴가 걸려 바퀴가 개커가지고 진짜 오 바퀴 개같애 진짜 어 제 일부러 안 제치고 기다려야 되나봐 바퀴 걸리면 같이 죽는거야 일부러 좀 느리게 가자고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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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왔다 4위 아 이거 쪼금 내가 잘못했어요 아 이거 내 실수다 오 밀어버리고 아 여보세요 빈다 애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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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바퀴는 무난하게 갈게 첫바퀴 무난하게 가고 여기서 승부야 두번째 바퀴가 두번째 바퀴가 승부야 코너 나쁘지 않고 돌았구요 아 이거 3단으로 돌아야되나 2단 너무 손해인가 너들끼리 싸우지 않겠네 너희들끼리 싸우지 않겠네 아 뭐야 끝냈어? 아 4위네 음 그래 4위로 가 이번에 그냥 4위로 만족하자 아 레이스2 한번 더 저녁 레이스 오케이 4위로 시작인가봐 그러면 뭐야 어디야 이거 16위로 시작이야? 아 뭐야 이거 나 왜 16위로 시작이야? 순위는 인정해주되 랩타임은 인정은 안해주는거야? 페널티 때문에? 망한거네 그러면 페널 먹었어? 아 너무하네 이런거 몰랐네 또 뭐 Waar 아 또 패널 뛰어나? 너무 리얼하네 게임이 다음 바퀴에 제대로 하면 되지 한 바퀴만 제대로 하면 되니까 오 이게 따라잡히네요 자 8위 아 좀 나와 나와 한 명 붙이고 7위 7위 어 미는거 보소 미는거 보소 바람 어 뒤에서도 미는거 보소 누구야 어 누가 누가 저거 미나 아 이게 서스펜션이 나간거 같은데 자꾸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 차가 차가 자속으로 오른쪽으로 가 버텨줘 오 고장났다 지금 고장났어요 이번엔 페널티 안먹었나요 아 아 아 먹었구요 이미 먹었었네 이미 아 먹었네 지금 괜찮아 어차피 2랩까지니까 이 다음밖에 없어 아 아 차가 이상해 좀만 버텨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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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좀만 엄청난 겁니다 여긴 비록 못들었지만은 어 이제 이 맵하면 이제 다음에 이 맵하면 잘할 자신 있어요 아 자 다음주로 음 아 퀄리파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구나 아 레이스 1 2 2 2는 지금 못하고 그러면은 일단 해야지 이거는 어 어 흠흠 방금 전에 그 맵인가 맵이 바뀐 바뀌었을 것 같으니까 어 새로운 맵 같아요 어 아 팩토리님 네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어 1단으로 놀아야되나? 아니 맵을 모르니까 이거 맥을 못추게 아 저는 라임 프로에서 떴어요 그 암은 신경 안 들어요 이제 한바퀴가? 이제 한바퀴야? 아 이게 한바퀴구나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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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아 여기가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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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맵을 몰라 처음하는 맵이라그네 이거 극심율은 아니에요 극심율은 아닌데 포르자나 포르자나 그란보다는 시뮬성이 더 강해요 기컷 콘솔로 나온게 뭐 포르자덕도 보이죠 그리고 레이싱게임 극심율로 할거면은 그냥 자동차를 타는게 낫습니다 포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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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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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공략법 알았어 공략법 알았어 이게 미끄러워졌어 무면이 무면이 미끄러워졌어 지금 공략법 오케이 알았어 내 왜 왔어 간다 이번 바퀴 제대로야 이번 바퀴 제대로야 아 좋았다 자세 나와요 익혔어요 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냥 자세는 나오고 있어요 어 뭐야 아 랩주행이 기록 인정한데 좋았는데 마지막만 마지막만 실수 안했으면 끝났는데 이번에 아 마지막에 실수하네 마음이 급했네 마지막에 자 지금이 우악구시 16이에요 기다려봐 찍는다 찍는다 찍어 너무 감소했다 너무 감소했다 안개가 안개가 진짜 안개 끼니까 진짜 미끄러워진거 같애 개미끄러워 핸드링을 보드랍게 아세또 아세또 포르셀보다 이게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이게 제가 둘다 해봤어요 알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세또 경고 아 너무 못돌았다 너무 못돌았다 이번에는 내 타임이 안나오겠다 잘 어 안개 끝났어 안개 끝났어 지금이 찬스야 안개 끝난 지금이 찬스인데 왔고도 15위 개같은거 15위 이거 달리다 안달리다 하나하나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왜해 수급이 안돼 팩돌이님 15개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기름 충전하면 되지 너무 깜짝했는데 아 여기서 익숙해지기가 조금 어렵다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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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진짜 타임 줄일 수 있는 S짝 보너인데 효부 실패 아 왔고 8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좋아 8위 아냐 돌 수 있을 것 같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0.076 뭐야 아 시간이 끝났네 아 8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8위로 아 또 한개야 이거 나쁘지 않아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죠 와 얘들아 양아치네 어허 야 양아치네 진짜 양쪽에서 두 명이서 날 뒤집어 없네 그냥 어? 양아치네 어허 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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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5졌다 스타트 5졌어 스타트 역대 레전드급이었다 야 심판이 눈이 없나? 이게 스타트의 차이야 이게 스타트 하나가 게임을 가른다 일단 스타트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로켓 스타트 아 뭐야 아 집중해야지 아 집중해야지 너무 못돌았어 여기 아직 안개가 와가지고 미끄럽습니다 많이 안개가 와서 많이 미끄러워요 조심해야되요 자 여기도 감속구간이 아니 어 어 나 왜 이렇게 연습표로 만들고 아 다시 어 다시 아 다시 아 참 야 순간 감속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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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아니 순간 흠 순간 브레이크 키를 까먹었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까만큼은 아니지만 좋은 출발이었어요 차라리 이게 나아 안전하게 2위로 가다가 라인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역전하는게 나아 뭐야 뭐가 튄다? 뭐가 튄거 같은데 방금 흠 흠 흠 절로 방해하지 마세요 짜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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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안되면 짜지세요 아 짠 네네 아 아 아 아 아 뒤쳐지지 않았어 와 역대급 타임 나왔겠다 아 1렙이구나 아 성립 스트림 다 되죠 당연히 보십시오 따라잡는거 와아아아아아 와아 너무 빨랐다 오히려 살짝 천천히 들어갔으면 따라잡았는..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서 쟤한테 부딪치면서 다시 뒤로 밀려놨다 야 오케오케 안개 끝났어 승부야 안개 끝났어 1등 한번 해보자 안개 끝났어 자 일부러 아아 너무 이래서 붙으면 안 돼 일부러 떨어져야 되는데 이래서 이래서 붙으면 안 되는데 아아 아 좀 떨어질까 하다가 붙어봤는데 그냥 튕기네 아아아아아아 튕겨버리네 그냥 아 여기서 못했다 못했다 아 타임 인정 안되구요 게다가 망했구요 아 아 아 다음 레이스 꼴등 스타트 망했구요 아 아 아 스타트에 거는 수 밖에 없다 일단 2등 했구요 어 2등 했는데 타임어택 기록은 꼴등이에요 둘다 반칙해가지고 아 13등이네 반칙한 애들이 4명이나 있네 어 이번에 스타트로 쇼부본다 스타트에 모든걸 건다 It's the final race of the championship Let's finish this one on a high note 아 스타트 제대로였구요 다나와 가자 아스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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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아 니가 흥 다 깨냐 니가 아 코너도 좀 짜지세요 느리면은 느리면 좀 짜지세요 았는데 opt 간다 오케이 아 아 진짜 제발 어 스타트 장인가 걸렸어 지금 어 스타트 하는방법 알았어 이제 너무 욕심만 안안 되면은 차트냐 istedi 아, 느렸다. 아, 느렸다. 그래도 딴 애들보다 빠른데, 느렸어. 아, 이 정도로 불 만족인데. 아, 바퀴가 걸려. 아, 좀 역전하라 그러면 바퀴가 걸려. 내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세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밖으로 안 삐져나와 있잖아. 어. 그래서 그냥 옆으로 몸싸움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안 돼. 아, 다시 다시 다시. 아, 나 좀. 아, 잡담 그만해. 나 입 닥쳐. 입 닥쳐, 야. 어차피. 고, 고,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냐, 2렙 돼. 아냐, 어차피 이거, 이거, 이거는. 이거 반칙해도 돼, 이거는. 왜냐하면 다음 레이스가 없어. 반칙해도 돼. 아, 이거 기여비가 좀 낫다. 사람으로 놀 수도 없네. 아, 바퀴 좀 걸리지 마세요. 제발. 아, 정말 쌍바퀴때문에 진짜. 아, 와, 주의의 섬이네, 이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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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 와, 옷돈. 에헤. 어쩔 수 없다. 이걸로 가야지, 그냥. 이정도면 뭐, 이정도면 꼴등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왔어. 그 차가 자동으로 왼쪽으로 가네. 한 명만 따라잡아, 보자, 한 명만. 아이, 망했다, 이거. 아아. 아아. 다 흐트러졌어, 밸런스가, 지금. 난 다 흐트러졌어. 아이, 자. 리스타트 딱 한 번만 할게. 여기서 내가 리스타트 한 번 더 하면은 진짜 레이스에서 발을 뗀다. 오케이? 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와아 아 아 저 새끼 두 명이네 두 명 아 갈 수 있어 서스펜션 벌써 마트 갔다? 리타이어 해? 포기해 포기해 이 자식아 스펙테이트? 필요 없어 세션 끝내 세션 끝내라고 오 오 세션 옥 이